오늘부터 PKM,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교제는요. 저랑 PKM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진스님의 블로그 진스 세컨 브레인인데요. 이것에는 PKM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깊이 있는 콘텐츠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7-2 Field Guide for AI Powered PKM 실습 부분을 직접 따라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URL도 이 영상의 디스크립션과 고정 댓글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기본 환경 구축에서부터 INK 추가하기까지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웹 쇼핑 중에 마음에 드는 글을 단 한 번에 클릭으로 이렇게 나의 옵시디안에 그대로 클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럼 웹에 있는 정보를 나만의 로컬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클리핑이 되는데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 프로퍼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이드를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환경 구축인데요. 옵시디안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오셔서 youtube.com slash addcatchupai로 오셔서 플레일리스트로 가시면 여기 PKM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옵시디안 비기너 튜토리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옵시디안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분 57초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옵시디안을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CLI 툴 중에 하나를 인스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미나이 CLI를 인스톨하고 있어요. 다른 CLI가 있으신 분들은 그 CLI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미나이 CLI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로 오셔서 플레일리스트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플레일리스트를 보면요. 그 아래에 이렇게 지난주 라방 하이라이트 제미나이 CLI 설치로 시작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미나이 CLI를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옵시디안 설치하는 방법과 이 제미나이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의 링크도 같이 디스크립션과 댓글장에 고정 댓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다 완료가 됐으면 3번을 할 차례인데요. 바로 AI4PKM GitHub Repository를 로컬에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GitHub Repository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링크가 나중에 사용이 될 겁니다. 이 Repository를 로컬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컬에 다운로드 받을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AI4PKM 언더스코어 캐치업 AI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현재 이 폴더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VS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요. 해당 폴더를 불러오면 됩니다. 해당 폴더를 불러와서 셀렉트 폴더를 하시면 이 VS 코드에서 해당 폴더가 불려져 왔죠. 여기서 Yes, I trust the authors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하고 다시 VS 코드로 가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저는 바이브 코딩으로 제미나이 CL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오픈을 하시고 이 터미널에서 제미나이를 실행하시면 되죠. 다른 툴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GitHub Copilot이라는 바이브 코딩 툴인데요. 이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제미나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제미나이가 실행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CL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해당 레퍼지토리를 다운로드하면 되죠. 아까 복사했던 링크를 여기에 페이스드 해놓고요. 이 GitHub 레퍼지토리를 이곳에 다운로드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오픈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현재 폴더로 옮겨져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GitHub 레퍼지토리를 다운로드하면 이 폴더 아래에 다운로드 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 제미나이 CLI가 알아서 해당 레퍼지토리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Git clon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죠. Yes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AI4PKM underscore catch-up AI라는 폴더 아래에 AI4PKM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GitHub 레퍼지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GitHub 레퍼지토리를 로컬에 다운로드 받은 작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것을 옵시디안에서도 불러 보실 수가 있어요. 옵시디안을 설치를 하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볼트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볼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Manage Vaul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Open Folder as Vault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AI4PKM 언더스커 캐치업 AI 폴더 아래에 AI4PKM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Select 폴더를 누르시면 새로운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은 이전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화면인데 여기서 Trust Author and Enable Plugins를 선택을 하시면 이 화면이 바로 첫 화면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플러그인들도 일부 미리 설치를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로컬 폴더에서 보시면 AI4PKM에 들어가셔서 이 폴더들과 여기에서 Obsidian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갖다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 Ingest Clifings의 데이터들도 있고요. Journals의 데이터들도 있고 이렇게 미리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없이 대안을 보시면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Open Graph View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 각 노트들마다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도 있어요. 읽은 것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환경 구축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INK 추가하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NK는 정보와 지식이죠. Information and Knowledge의 줄임말일 텐데요. 바로 Ingest라는 폴더 아래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INGEST 아래에 Clippings라는 폴더가 있죠. Clippings라는 폴더에는 웹에서 긁어온 내용을 아마 저장을 하는 그런 폴더일 거예요. 여기서 기존에 다른 노트웹을 사용하고 있다면 Obsidian Importer Plugin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가져오고 웹에 있는 이미의 콘텐츠는 Obsidian Web Clipper를 통해서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Obsidian Web Clipper를 한번 설치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Obsidian.md.clipper라는 웹사이트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Web Clipper라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설치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Add to Edge를 누르시면 이것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Add to Edge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거 버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라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설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웹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점 세 개를 누르시고 Extensions를 누르시고 Manage Extensions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치된 익스텐션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Obsidian Web Clipp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파란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고요. 이것을 파란색으로 고치면 여기에 이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이 익스텐션이 하는 일은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Obsidian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Obsidian에 Ingested Clippings라는 폴더 아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어떤 제목과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지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Details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있는 Extensions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옵션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New Template을 만드셔도 되고요. Default라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저는 이름을 Default AI4PKM이라고 바꿨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세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 네임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de 이름은 이 명령어를 주시면 이것이 바로 2025-09-09 현재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우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붙는 거죠. 그리고 Node Location은 Ingested Slash Clipp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operties에도 타이틀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고 소스는 URL을 넣고 그 다음에 작성자를 넣고 Publish 날짜를 넣고 Created 날짜, Description, Text 뭐 이런 것들을 넣도록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Node Contents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넣고요. 그러면 얘가 이 세팅에 맞춰서 타이틀을 여기에 쓰고요. 이게 타이틀죠. 타이틀을 여기에 쓰고 소스를 표시하고 작성자, Published Date, Create Date 그리고 Text를 여기에 넣어서 메타 정보를 만들고요. 그 아래에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소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에는 Forte Labs라는 곳의 웹페이지이고요. 그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웹서치를 하다가 이거는 내용이 좋고 이거를 좀 보관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긁어서 여러분들의 로컬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긁어와서 내 아예 Obsidian 로컬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node location이 ingest slash clipping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gest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 패스를 알려줘야 되겠죠. 순서로 보자면 이 작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제네럴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해당 vault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vault의 이름은 이 Obsidian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vault의 이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ave behavior에서 add to Obsidian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길 보시고 다른 세팅도 이것과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default AI for PKM에서도 다른 세팅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부분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한쪽에 Obsidian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는 엣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파일들인데요. 이것은 OpenAI에서 Introducing Codex Codex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다가 이 내용은 내가 좀 로컬에 저장을 해서 따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것을 클릭해서 Add to Obsidian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2025년 9월 23일 Introducing Codex가 새로 생겼죠. 여기를 선택하면 2025년 9월 23일 오늘 현재 녹화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38분에 했는데 17시 38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날짜로 여기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이 클리핑돼서 표시가 됩니다.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까지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웹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추가 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웹서치를 하다가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가지고 오고요. 이 가져온 것을 AI 등을 사용해서 2차 가공을 하면 훌륭한 나만의 Personal Knowledge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작업을 현재 시도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INK 추가하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PKM 실습으로 들어가서요. Personal Knowledge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 프로세스대로 Daily Ingestion and Roundup을 따라해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는 PKM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플로어인데요.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이 플로어를 만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환경 구축을 마치고 이어서 웹페이지를 클리핑해서 옵시디안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KM 실습 파트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즉, 이렇게 모아둔 웹 콘텐츠를 어떻게 나만의 지식으로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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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